부산 보그마 운동본부가 창립 7주년을 맞아 기념 성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부산 자유기독인 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선재 목사는 나라 사랑, 영혼 구원을 위해 끝까지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했으며 나라와 민족, 부산 보그마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 보그마 운동본부는 지난 2014년 창립해 초교파 전도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